엔틀리 벤타이가가 차체를 모두 드러내고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굉장했다. 요즘의 차량들은 무수히 많은 전자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벤타이가의 경우에도 사방으로 조정되는 열시티에 마사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스테레오 시스템도 스티커가 무려 20개다. 4구역 각각의 온도 조절, 냉장 기능, 카메라 및 레이더 센서 48V의 자동전복 방지장치까지 전력 소비량이 컴퓨터 90대와 맞먹는다고 이 복잡한 전자 시스템을 캐드로 표현했는데 차량의 외곽과 주요 파츠의 배체도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며 다소 가파른 차 내부에 무게만 50kg에 육박하는 와이어가 들어가 있다. 이 수많은 와이어들이 뭉친 모양들도 하나같이 다 다르다.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이노톤 뉴스는 각각의 수많은 조합들이 모여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다니 참 놀랍고 멋지다고 전했다.